올렛으로 한 차례 출루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병살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. 오늘 경기 기아 타이거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... 기아의 두 번째 투수, 등번호 65번 선수입니다. 올렛으로 한 차례 출루가 있었습니다. 좁은데요, 원본. 원 앤 원. 타석에서는 충분히 높다고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. 3구를 때립니다. 2루수가 뒤로 물러납니다. 직전 타석에서 병살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. 계속 초구 볼로 출발을 하고 있네요. 빠른 볼을 어떻게든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잡고 들어간 것처럼 카우트하고 있습니다. 쓰리 볼. 제구에 조금 더 신경 써. 지금은 본인이 생각한 대로 투구가 됐습니다. 카우트입니다. 스윙 섬진. 받아쳤습니다. 2루수 잡았습니다. 첫 타석은 3루쪽 땅볼이었습니다. 2구째. 따라 봅니다. 볼 카운트 원 앤 원입니다. 그렇지 않습니다. 2볼 원 스프라이. 지금처럼 저렇게 일찍 떨어지죠. 득점권 상황에서 알포드 선수는 2구째. 2구째. 2루이 됐습니다. 2볼 원 스프라이. 각도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 공이 너무 어이없게 스윙을 했습니다. 직전 타석에서 볼넷을 얻어냈습니다. 1볼. 투수가 의도적으로 준 것 아닌가 싶네요. 볼 카운트 원 앤 원 씁니다. 2볼 원 스트라이크입니다. 상당히 어려운 볼을 타자가 잘 참아냈습니다. 2볼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 앤 원